아니 이거 이거 보셨어요? 이거 재형님이랑 정석님이랑 서로 찍어주신 거거든요? 둘이 사랑이 장난이 아니셔서 두 분 다 잘 나왔어요 서로를 찍어준 이게 우리 질 수 없는데? 그러니까 우리 하나 남기고 사줘 그럼 오늘 초아 씨랑 영우 씨랑 같이 찍어요 그럼 우리 네 명이상 좋아요, 네 명이상 여기 이렇게 올리면 고정이 좀 되지 않을까요? 어때요? 각도 어때요? 오, 좋아요 높이 어때요 지금? 딱 좋아요, 아주 좋아요 오, 두 개 싸는 거예요? 여기 엎드려 여기 가운데로? 될 것 같은데? 한 번 더? 한 번 더? 어? 근데 뭔가 지금 벌써 잘 나왔어요 아, 잘 나왔어요?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균형 감각이 좀 있으시나요? 아니요, 그 쇼파에 등을 기대가지고 오케이 아니, 한국인은 쇼파를 등을 베야 돼가지고 뭔가 자세가 약간... 뭔가 자세가 약간... 감각했어?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 한 30년 뒤에도 같이 찍을 것 같아 아, 뭐야? 한 가족이 되어서 진짜 나중에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뭐야, 너무 보기 좋은데? 뭔가... 뭔가... 뭐라 해야 될까 연인 같은 느낌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초바씨랑 용우씨랑 같이 있었고 주현씨랑 저랑 같이 있었는데 이게 옷이... 색깔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재밌었고 이뻤다, 이쁘다 우리 이쁘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될까 우석이 신나 там 왠지 지금 그냥 이거 세 번째 하나 네 하나 네 둘 셋 셋 셋 셋 셋